한국에서는 메이크업을 안 입을 때 그들은 네, 맞아요 파운데이션을 안 하고? 아니요, 출근할 때 Perfect 자인업은 다 하죠? Yes 부지런한 거 엄청 안녕하세요, 스티브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인업입니다 안녕하세요, 준희입니다 네, 오늘 준희와 자인업 제가 첫 번째 질문이 먼저 있습니다 혹시 뷰티 관심 많으세요? Of course 사우디에도 그리고 한국에도 뷰티에 대한 관심 많아요? Yes, and it's increasing by day Every day, yes 정말 한국은 완전 뷰티 강국이죠 그래서 오늘 두 분과 함께 볼 콘텐츠는 바로 한국과 사우디의 뷰티 인플런서를 같이 보려고요 지금 바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래서 저희 첫 번째 저희가 사우디 뷰티 인플런서는 와드 메이크업 아티스트라는 분이에요 딱 보면 메이크업 아티스트 알죠? Yes, she's very popular 아 진짜로? 사우디에서 리아드에서 활동하는 메이크업 아티스트 같고 우리가 궁금해 안해? 사우디 메이크업에 대해서 많이 보여줄 것 같은데 뭐가 더 오세요? 너무 예쁘다 그래서 카일리 제너 같은 카일리 제너같이? Actually, these are models and she applies makeup on them 아 진짜로? So she's a makeup artist 아 화장품을 보면은 되게 진하지 않아요? 네, 일단 이목구비부터가 진해서 너무 잘 어울리는 눈도 되게 크고 눈썹도 되게 짙고 코도 이렇게 되게 오똑하고 색감도 색조도 되게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색깔도? Yes, we focus a lot on eye makeup and we also focus on contouring Yes, to make pictures even more stronger 이거 봐봐 너무 멋있죠? 빨간색이 이렇게 잘 어울리기 쉽지 않거든요 진짜 이렇게 많이 사우디에서 하고 다니시나요? Yes, but also not every day, but on special occasions 이런 아이 컬러도 한강인이 잘못 넣으면 되게 붕 떠 보이거든요 되게 편스러워 보이잖아요, 한국에서는 We also focus on eyebrows too, if you see here Eyebrows are thicker and darker 아 이거 다 지금 메이크업 하신 거예요, 여기? Eyebrows? Yeah, so it is thick, but they make it even more thicker and darker 진짜... 여기는 근데 피부톤이 좀 더 하얘서 아까 메이크업 스타일이랑 조금 더 다른 것 같긴 해요 하지만 그래도 인상 진짜 뚜렷해 보인다 빡! 빡! 멀리서 봐도 저 사람인지 알 수 있어 근데 이런 분들이 되게 많다는 거 아니야 또 여기는... This image actually became very trending A few months ago because You know how you always take pictures for your ID And you always look ugly in the picture So she made a tutorial on how to apply makeup for specifically for ID pictures Yeah, so it was trending Yeah, if you swipe, you can see the rest And here Everyone wants to book 아 이분이 그거 모델 화장 전 Yes 화장 후 Yes Before, after 아 근데 진짜 화장 엄청 잘 하시는구나 근데 일단 형님 보면은 너무 뭐가 다르지 않아요 한국이랑? 아 그쵸 많이 다르죠 일단 뭐가 제일 달라요? 일단 컬러감이 많은 것도 최근에 한국 그 뷰티 트렌드를 생각하면 컬러감이 좀 많은 거가 많이 다르고 또 립 컬러도 사실 약간 누디한 컬러잖아요 아 입술도 한국 하면 사실 전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코랄 립 아 좀 핑크 핑크 하얀 피부 그 다음에 뭐 아이브로우도 되게 자연스럽게 하는 게 많은데 되게 딱딱딱딱 또 나는 제일 먼저 눈을 들어오는 게 그 아이브라우스? 아이라쉬 아이라쉬가 너무 길어요 진짜 너무 신기해 연장 많이 하는 건가요? 이거 진짜예요? 아니면 가짜예요? No, it's fake 네, but they do have long eyelashes and on top of that we also add fake eyelashes 그럼 또 몇 개만 더 볼게요 아 이런 것도 너무 이쁘다 저 이런 스타일의 여성 되게 제 워너비예요 어떤 스타일은요? 약간 뚜렷하고 피부색 건강하고 좀 섹시한 느낌이 드는 그런 이미지? 저 궁금한 게 사우디 여성분들의 피부톤은 좀 하얀 밝은 톤이 많아요? 아니면 좀 더 이렇게 텐 된 톤이 많아요? 저 같은 느낌이예요 네, 그래서 완전히 빨간색이나 완전히 밝은 톤이예요 대부분의 색깔과 같은 느낌이예요 한국은 되게 하얀 피부톤을... 저랑은 좀 다르죠? 제가 너무 까매잡지게 해가지고 근데 또 다른 경우도 있고 모두가 똑같은 톤이예요 이것도 디즈니 캐릭터를 똑같이 따라한 것 같아요 여기 얘를 똑같이 따라 한 것 같은데 오, 빨리 와! 너무 이쁘죠? 이게 뷰티 스탠더드죠? 이렇게... 리지트... 아, 아치 아이브라우스? 그리고 또... 사우디에서 이쁜 여성의 뷰티 이런 거는 뭐 어떤 포인트들이 있어요? 아, 아치 아이브라우스... 그리고... 사실 한국에서 굉장히 달라요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눈이 이렇게 보면 귀가 예쁘죠 눈이 이렇게 보면 귀가 예쁘죠 근데 사우디에서는 전체적인 이미지의 뷰티는 그리고 이번엔 한국 스타일 한번 볼게요 한국의 인플루언서입니다 이사베 혹시 아세요 이분? 아, 진짜요 이사베라고 한국 유튜버예요 근데 뷰티 유튜버로 되게 되게 유명해서 사우트 이스라엘에서도 엄청 유명하고 그런데 이분의 메이크업을 보면 정말 한국에 뭐가 트렌딩하고 이런 거 볼 수 있어요 맞아 맞아 일단 뭐 한번 보시죠 사진 몇 개 볼게요 어떤 느낌이 들어요? 사인업? 음... It's very... It looks very natural Yeah And... But I'm not sure if the... The amount of makeup they use is less I don't think it's less It's just the colors are different The technique is different It makes it looks like They didn't apply anything 맞아 맞아 이게 한국의 트렌드잖아요 한 듯 안 한 듯 꾸안꾸 꾸안꾸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화장을 안 한 것처럼 하는 게 어려워요? 어렵죠 이러려면 일단 베이스가 잘 갖춰져 있어야지 이런 걸 했을 때도 예쁠 수 있어요 아, 그러니까 피부가 원래 좋아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한국이 그런 스킨케어 이런 걸 되게 잘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스킨케어 진짜 많이 신경쓰고 피부과도 많이 다니고 여기 보면 진짜 피부가 완전 flawless, 완전 도자기피부라고 한국에서 하잖아요 한국에서는 눈을 많이 사용하여 눈을 많이 사용하여 눈을 많이 사용하여 사우디에서는 그건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눈을 많이 사용하여 눈을 많이 사용하여 그리고 또 보면은 일단 이사베님 아까 얘기했듯이 한들 나눈 듯인데 또 이게 트렌드가 다 달라요. 언제는 좀 더 립에 포인트를 주거나 눈에, 아이에 신경을 많이 쓰거나 이런 식으로 뷰티에서 트렌드가 돌더라고요. 요즘 한국의 트렌드가 혹시 뭔가요? 요즘 한국 트렌드... 사실 코로나로 메이크업은 좀 많이 주춤하고 있긴 한데 괜찮아지겠죠? 네, 근데 많은 여성들은 아이 메이크업은 그냥 이 날에 집중해서 맞아, 맞아. 안 하니까 마스크 써서... 저도 아침에 출근할 때 마스크 쓰니까 진짜 아이 마스카라랑 브로우만 하고 출근해요. 그럼 이거 파운데이션 안 하고? 아니요. 출근할 때. Perfect. 자인합은 다 하죠? 네. 부지런한 거 엄청. 그리고 또 자인합 한국 뷰티에 대해 궁금한 게 혹시 있을까요? I tried. I tried so many times to apply Korean makeup on me. And actually a lot of people, they think I apply Korean makeup. But my makeup is not Korean. It's not Saudi either. I just do what fits me, what matches me. It's synapps makeup. 네, it's synapps makeup. Yeah, but I do take things from here and here. For example, I focus more on my skin. I try to make it more glossy, like Koreans. But I make up, I try to apply Saudi makeup, the Saudi way. So I take a bit from everywhere. 좋겠다. 둘 다 할 수 있는 베이스가 있는 거잖아요. No, that's not actually good. It was so difficult for me to find what fits me. 모든 한국 사람이 이러진 않잖아요. 사실 관심은 많지만 사실 이렇게까지 되기에는 정말 많은 시간과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모두 이러지 않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일단 혹시 궁금한 거? I also, I'm always curious why Koreans, they always have straight eyebrows. 이거 착해, 영해 보이는 게 있어요. 착해 보이기도 하고 좀 더 어려 보이고 확실히 그 연예인들 아이브로우 전후 이런 거 영상 찾아보면 진짜 많은데 인상이 달라고. 맞아, 맞아. 나이도 어려 보여. Also, they use a lot of contact lenses. 맞아, 맞아. It's a must, dear. 왜 그래요? 어우, 글쎄요. 예쁜 게 일단 많이 나오기도 하고 연예인들이 착용하니까 또 되게 어린 친구들부터 그걸 쓰는 게 되게 완전 착화된 거 같아요. 근데 렌즈를 쓴 뭐가 달라져요? 눈매가 신비로워 보이죠. 눈이? 인상이 더 강해 보이고 더 개성 있어 보이고 색깔도 달라지고 하니까 그린 렌즈도 하고 사실 한국인들은 대부분 다 블랙 아니면 브라운이니까 거기서 개성을 또 표현하는 거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한국하고 사우디의 뷰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 두 분 어떠세요? 저는 그런 이목구비를 가지고 싶어요. 오, 사실 처음 보시지 않았어요? 중동인 이런 메이크업에 대해서? 자인아 분? I just thought of something. A lot of people comment that Arab girls, they put 진한 메이크업, like more thicker makeup, and that's true. It looks thicker than Korean makeup. However, a lot of Arabic girls, they don't wear makeup every day. I only started wearing daily makeup after coming to Korea. Really? Yeah. Wow. Yeah, so that's very interesting. I really didn't know that. In Korea, if you do not wear makeup, they would not go out. Yeah, right. Me too, I won't go out. Never. But back in Saudi. Yeah, I never wear makeup every day. Very interesting. Do you know why? Why? Because it's not so pretty. No, no, no. No, no. No, no, no. To look good without the makeup. No, no. Okay. So I'm joined up with 오늘 주인님, 모셔서 즐거웠고요. We'll see you next time.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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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e.